2주차 2주차 1주차 1주차 3주차 3주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패 나오는 거에요? 괜찮아요 자 이겨요 크레 위도우 크레 위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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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빠지는게 나을거같은데 위도우라서 힐좀 주세요 위도우라서 다리 있는대로 빠지는게 님도 이거 뒤에 겐지랑 올라왔거든요 다리 있는쪽으로 빠지죠 앞쪽도 조합이 이상하게 빠진거 같은데 트레이에 궁 찾겠는데 힐 힐 하나가 대피 하나가 다운 서울서버 잡혔을때는 버퍼링 안걸릴거에요 서울서버가 안잡혀서 버퍼링걸리는거일거에요 힐 윈써마야 이제 사냥 은밀하게 거칠 못합니다 아무래도 국내방송을 고화질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서버가 그걸 다 수용하려면 좀 힘들죠 근데 최대한 eastern 아냐 오른쪽 오른쪽 하나 오른쪽 오른쪽 하나 이런 적응 하나 바로 우리 뒤에 위도우있어 위도우 뒤에 위도우있어요 우리 소 하나 보고 있는 쪽에 잘하는거 한두개 하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위도우 위에 뒤쪽 위에 아 위도우 야 이거 위도우를 봐줘야되는데 기반지 위도우 봐요 위도우 아우테냐 이거 아우테냐 이거 라인 궁 써요 궁 다 써요 그냥 창고 다 쓰세요 강 나오면 궁 써서 맞아야되 궁 써서 라인 궁 써요 하이야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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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따지 위도우 컷 아 뭐야 뭐지? 오들소리 왜 안 죽었지? 아 이거 스트랩다운 윈서 3대 위도우 안 돼 아 못 바꿨어 이대로 하면 내가 못 보나? 할 거 같은데 3들이라서 라인 빼는 게 나을 거 같아 이거 위도우 볼 거 차라리 뽑는 것도 나을 거 같고 저 뒤에 위도우 있다 위도우 왼쪽 뒤에 위도우 오른쪽 2층 위도우 개피 위도우 이제 화물 보죠 충분히 잡았으니까 윈선 윈선 피 없어요 위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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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으로 알려줘 윈선이 너무 안좋네 윈선 반피 상대 위도우 위도우 왜 조심 겐지 필립 윈선 아 윈선 진짜 상대 틀을 못 땄어 상대 틀을 파이킥 상대 틀을 파이팅 위도우 아니 얘부터 봐요 상대 위도우 없어요 2탱이에요 윈스턴 윈스턴 궁쓰세요 나 힐좀 나 힐좀 저 죽었어요 아 나 죽었어요 아 나 궁쓸 때마다 그냥 뒤지거나 안 맞거나 뒤지는 않아 아 지바 때문에 석양으로 상대 위도 빼고 디바 뽑은거에요 오른쪽 밖 근처에 제니하타 나이스 한 대 윈스턴 방격 쓰면 빨리 품어주세요 여기 사운드 좀 있는데 아 야 이거 이거 뒤에 뒤에 크레이오킹 까있고 루시오님 저랑 같이 써줘 계속 윈스턴 저한테 뛰어가지고 아 아 상대 로봇 딸픽 걷죠 걷죠 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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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3탱이네요 크레에 원딜에 3탱이에요 호그 디바 인스턴 호그 부터 호그 부터 아 호그 부터 킬 킬 킬 스페이서 킬 컷 컷 컷 컷점에 컷점에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왜 안맞냐 진짜 윈서 개피 아 키워봤네 개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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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우지마 킬 킬 킬 호그 호그 먼저 호그 먼저 노컷 킬 킬 킬 킬 나이스 킬 킬 킬 킬 서버 잡힐 때 예 방송 들어올 때입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계속 서버 바뀌어요 서울서버 아니면 한국에 무슨 방송을 가도 버퍼링 걸릴거예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명의를 사내되십시오 음 그래서 재방송만 버퍼링 걸린다는거는 서버상태로 한번 확인하셔야 돼 다른 방송에서 서울서버 보시다가 재방송 왔을 때 서울서버 안잡히면 당연히 버퍼링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 대기업방송 들어가보시면 대기업방송은 웬만해선 서울서버 빼고 안잡혀요 근데 중소기업 이런 조그만 시청자분들 적은 방송가면 웬만해선 서울서버가 잘 안잡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시간대 대기업분들 방송하는 시간대에는 서울서버 잘 안잡혀요 그분들이 방송을 안 켜고 있는 시간대에는 서울서버 잘 잡히죠 어쩔 수가 없어 외국에 사시면 한국서버 잡히면 더 버퍼링 걸리죠 공격 시작할 때 사인중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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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그 언제하나요? 열한시쯤에 할게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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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완전 첫 번째 공간에서 막을거라는 것 같은데 파라 심해 라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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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애들아 나 이거 하하 하하 나 상대 호그 있어 나이스 나이스 2층 먹었어 뒤에 호그 있다 뒤에 호그 있어 뒤에 호그 호그 잡고 와 호그 호그 잡고 와 호그 잡고 와 지하에 호그? 이거 호그 좀 뽑아야 돼 나이스 짐 잘리면 안 된다 히트 없으면 빼 안 돼 라인 딸피 상대 라인 딸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파라 필 파라 못 갔나? 파라 스카이 동기 있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깊숙하게 오른쪽에 깊숙하게 호그 여기 있다 호그 샀어요 호그 아오 오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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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여기 좋았다 크리비언 천천히 천천히 어차피 호그 잡으려고 썼던건데 깼어 깼어 알았다운 메르시 나왔어요 왼쪽에 호그 나이스 파라 그대로 파라 맥크리 윈스턴 호그 라인 뺐어요 윈스턴 호그 파라시 어 이거 내가 바꿔야 되나 내가 할게 별로 없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죽으면 바로 바꿀게요 내가 할게 별로 없겠다 아 저 메르시 화물 화물 소륵 전화 어어 안아와 윈스턴 개피 윈스턴 진짜 개피 다운 일단 저 2층 모르실 솔드로 바꿔게요 흠흠 이 시간부러 우린 모두 군인이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 파르지만 딱 보면 되겠다 파라 파라다운 메르시 메르시 보알빨단다 메르시다운 나이스 아나 딸피 아나 딸피 파라 볼게요 야 이거다 이거 키워 원숭이 개피 파라 왼쪽에 오우 오우개피 루시오 지켜야돼 루시오 지켜야돼 루시오 지켜야돼 루시오 빼봐 아 잠깐만 다시 한번 가자 네 다시 모였다가죠 천천히 가면 돼요 아직 3분이에요 3분 수량 많아 아 원숭이 왜 안죽어 루시오님 저랑 같이 있어야 돼요 상대 맥크리 빼고 트레이서 나왔어요 트레파르시 오른쪽 2층 돌아서 가죠 이거 한번만 뚫으면 돼요 저희 솔저 궁 찾고 뽕솔저 가죠 뽕솔저 뽕솔저 마그레가 윈선밖에 없어요 이거 디바가 솔저 케어해줘야돼 윈선들어오는 것만 잡아주세요 상대 뽕도 빠졌고 상대 메르시 궁도 없으니까 메르시 궁 찾겠다 메르시는 제가 볼게요 들어가죠 윈선들어온거 먼저 야 이거 터뚜하자 야 트레퍽 트레퍽 나 이거 날라가 날라갔다 나 이거 날라가 날라가 나 이거 날라가 날라가 야 나 떨어졌어 이거 이거 화물에 붙어봐 생태장 바다 이거 이거 나 뒤로 쓰니까 야 니네가 드로이드야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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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싱 호그 따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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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 빠졌고 호그 살아났어요 호그 제거 났어 파라 뒤에 공각제어 호그 컷 아 나 부착됐다 오케 파라 씻다 파라 씻다 파라 씻다 트랙에피 역행 빠졌고 트랙에피 역행 빠졌고 화물에피 그냥 화물에피 아 나이스 탁 라이브 탁 탁 럭 탁 탁 어 맞아 목소리 제가요? 아니요? 아니는데요? 맞는거 같은데 아 아니는데요? 아 맞는거 같은데? 아니요 하니까요?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맞는 거 같아. 목소리가 똑같아. 그렇다면 7채 보내놓을게요. 수고해. 눈쟁이 방송 안하는데? 그냥 눈쾌 끼우는 거 같은데? 수고해요. 아 하네? 맞네? 맞아? 응 방송하는데? 빅세인이라고 하라고요? 아 아니다. 뭐야?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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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. 맞어 맞어. 맞어 맞어. 방송 탄 거 해라?